안녕하세요.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에 위치는 북구삼격동 1412-54번지 알파인 건물이구요. 경북대 북문 인근입니다. 오늘 매물은 풀옵션 미니스루룸이구요. 방 두개가 똑같습니다. 방 둘 다 전부 다 풀옵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 두분이 방을 구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금액은 보증금 300만원, 월세 48만원, 관리비 포함된 금액이구요. 다중휴택이기 때문에 전기 300kW까지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따로 내시는건 없습니다. 내고보겠습니다. 먼저 입구쪽 공간을 보면 주방공간이 있구요. 주방공간 상당히 크네요. 하부에 드럼세탁기 빌트인 되어있구요. 위에는 하이라이트, 왼쪽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입구에는 두칸짜리 키크신발장 있습니다. 그리고 방을 보면 여기 오른쪽의 방, 그리고 왼쪽의 방. 방 두개가 똑같습니다. 방 둘 다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에어컨까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두분이서 방을 구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 싸잖아요. 그죠? 오른쪽 방도 똑같구요. 에어컨, 책상, 옷장, 침대까지 완벽한 프로젝션입니다. 방 두개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쪽에 욕실, 욕실에 환기창 설치되어 있구요. 욕실 화이트톤으로 깔끔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세요. 아멘